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62페이지 급수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급수방식 자 물을 공급해주는 급수방식에는 4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죠. 4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직결식이 있죠. 수도직결 방식 자 수도직결 방식은 쉽게 이야기하면 상수도, 수도본관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본관을 다이렉터로 연결해서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물땡크나 양수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공급해주는 것을 수도직결 방식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는 이것보다는 고가 탱크 방식이 많이 사용됐었죠. 과거에 고가 탱크. 탱크가 물땡크를 의미하죠. 그래서 뭐 고가 수조 또는 고가 탱크 방식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게 고가 탱크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탱크가 없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압력 탱크 방식이 있고요. 압력 탱크 방식. 압력 탱크 방식. 그리고 탱크 없는 푸스트 방식을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펌프 직송 방식. 펌프 직송 방식.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탱크 없는 푸스트 방식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간단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이란 것은 수도 본관으로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상향 공급하는 거죠. 수압으로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수도 직결 방식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의 경우는 고가의 물탱크를 설치한 거죠.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위에다가 고가 수조를 설치해서 고가의 물탱크를 설치해서 하향 급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가 탱크 바로 옥상 탱크를 이용하는 거죠. 옥상 탱크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급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알아두실 점이 고가 탱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하향 급수 방식이죠. 얘는 하향 급수예요. 유일하게 하향 급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 고가 탱크입니다. 그러면 압력 탱크는 압력 탱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하 저수조의 물을 지하 저수조가 있으면 지하 저수조의 물을 펌퍼로 압력 탱크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압력 탱크에 공급을 해가지고 상향 급수하는 방식의 얘는 상향입니다. 그래서 고가 탱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펌퍼 직송 방식은 지하 저수조의 물을 갖다가 저수조 물을 펌퍼로 직접 공급, 상향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펌퍼로 직접 상향 급수하는 거예요. 상향 급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향 급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고가 탱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수 여부에 대해서 해봅시다. 급수에 대해서. 급수 가능이야? 불가능 아니야?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의 경우는 이것인데 얘는 펌퍼를 설치를 안 합니다. 펌퍼를 설치, 양수 펌퍼가 필요 없죠. 그리고 물탱크를 설치 안 해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전시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급수 가능 여부. 그런데 단수 시. 수도 본관을 수리하는 단수 시는 급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급수 여부를 우리가 간략히 기본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이미 옥상 탱크에 올라간 물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정전시든 단수시든 일정 시간 동안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시간은 급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정전시는 양수 펌퍼가 가동 안 되겠죠. 못 폴리죠. 그러면 정전시는 고가 수조 용량만큼 가능한 거예요. 그 일정 시간이. 고가 수조 용량만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단수가 되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고가 수조에다가 고가 수조 용량에다가 지하 저수조 용량. 두 가지 합친 만큼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수시는. 그런데 압력된 그 방식은. 얘는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 펌퍼가 가동해야 돼요. 그리고 콤프레스도 가동해야 되고. 그래서 얘는 정전시는 안 돼요. 비상전원 공급을 안 하면. 그래서 정전시는 급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수시의 경우는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저수조 용량만큼 할 수 있죠. 저수조 용량만큼. 용량만큼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급수가 되는 방식이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펌퍼 직송 방식도 펌퍼가 가동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시는 급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단수시는 가능하다. 단수시는 이거하고 똑같죠. 같이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질 오염 가능성. 수질 오염은 수질 오염 가능성. 그래서 이제 수질 오염 가능성적인 측면이 이거는 제일 적은 것하고 큰 것만 기억하면 돼요. 수도 직결 방식이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죠. 얘가 가장 적고요. 자 가장 적다는 것은 위생적이다 이거예요. 위생적이라는 거예요. 위생적인 측면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 반면에 자 이겁니다. 이 고가 탱크 방식의 경우는 수질 오염 가능성의 물은 저장으로 섞이시겠죠. 이것이 수질 오염 가능성의 가장 크죠. 가장 커요. 가장 커요.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고가 수조가 고가 탱크 방식이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압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압. 그래서 수압이 이거는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수압이 달라진다. 얘는 수도 본관의 압력에 따라 압력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고요. 자 그 반면에 자 이 고가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에서 떨어뜨리죠. 그래서 자연 낙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죠. 얘가 수압이 일정한 그 층에서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좀 아래층하고 위층은 수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래층은 수압이 높고 최상층은 수압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물탱크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얘가 수압 변동이 가장 크죠. 수압 변동이 가장 큰 것이 수압이 제일 일정. 가장 큽니다. 얘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자 이 펌프 직송 방식은 이제 조절 장치가 있으면 수압을 갖다 조절할 수 있죠. 이거는 최상층의 수압을 좀 크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통 할 수가 있다는 거 정면상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그런데 자 이거죠. 얘는 탱크가 필요 없죠. 기타 사항에 대해서 같이 엮겠습니다. 몇 가지 보면 얘는 탱크가 필요 없고 양수 펌프가 필요 없잖아요. 양수 펌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슬비비는 슬비비는 싸죠. 그래서 시설비가 싼 방식이에요. 시설비가 싸요. 싼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소규모 건물에 많이 쓰는 거죠. 소규모 건물에 채택에 쓰는 방식이에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대규모 건물 이런 데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고가 탱크 방식 이 고가 탱크는 옥상에 고가 탱크를 설치해서 하얀 급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가 탱크 방식은 뭐 이런 특징을 가지면서 그래서 얘는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죠. 대규모 건물에 적합한 급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대규모 건물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가 탱크는 하나만 설치해서 하면 힘드니까 나중에 고층 건물은 급수 조닝을 해서 이 고가 수조 위에 중간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탱크 방식의 경우는 정리하실 것이 이 수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개 이제 보통 고가 수조가 오래되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탱크 청소를 6개월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상비가 좀 높아지죠. 그래서 이 고가 탱크 방식은 경상비가 조금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고가 탱크에 우리가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가 수조 고가 수조에 이제 수질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수질 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유익구하고 유출구를 갖다가 떨어뜨려줘요. 유익구하고 유출구를 최대한 멀리 배치해야 돼요. 수질 오염 방지 유익구하고 유출구를 대각선 방향 멀리 배치해야 돼요. 대각선 방향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배치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넘친간 오브플로우 간이 있을 때 오브플로우 간 넘친간에 오브플로우 파이퍼죠. 넘친간에 자 망을 설치해준다. 여기서 철망 스텐레스 망이 좋겠죠. 방충망 같은 거 망을 설치해준다. 방충망을 우리가 설치해서 이제 해충이나 이런 이물질 이런 것에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과수조의 넘친간의 역할이 이거 안전수위죠. 넘친간은 안전수위 확보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확보 목적으로 일정 수위가 너무 넘치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벌레이나 이런 게 침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충망 스텐레스 망 같은 방충망을 설치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수압변동이 가장 심한 방식이죠. 이것이 수압변동이 가장 커요. 그러면 압력차가 가장 심한 방식이다고 컸다 작았다 이렇게 해요. 그렇다 보니까 고장이 많은 거예요. 고장이 많은 방식이죠. 많다는 거. 그리고 얘는 수압변동이 굉장히 커요. 컸다 작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체육관 같은데 이런 데 쓰는 게 경기장 그래서 이제 국부조로 고압이 필요한데 이걸 쓰는 게 압력땡크 방식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탱크 제작비가 비싸요. 압력이 굉장히 탱크 제작비가 비싸다는 개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로 직접 상향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속 방식 개념하고 변속 방식 운전은 정속 운전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변속 방식하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해서 부하량에 따라 조언한 것은 정속 방식 이거는 펌프를 여러 대 설치를 합니다.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하는데 급수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때 펌프를 병렬로 배치해야 돼요. 펌프를 병렬로 배치할 때 하고 직렬로 배치할 때 달라져요. 자 병렬로 배치하면 유량 양수량이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양정 높은 양정을 높일 때는 펌프를 직렬로 연결해서 양정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병렬배치가 들어가는 게 병렬배치 들어가고 이 변속 방식이죠. 이 변속 방식을 펌프를 해당하는 게 회전수로 제어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회전수로 하는 거고 여러 대 설치해서 펌프의 대수 제어하는 방식이 이거는 정속은 대수 제어 방식 여러 대 설치해서 하는 대수 제어 방식을 채택하는 거고 이거는 회전수 제어 방식이에요. 회전수 제어 방식이 바로 변속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하량에 회전수를 조절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변속 방식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회전수 하고 관계상 간략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회전수 관계에서 회전수 하고 관련돼서 기억하실 것이 양수량 유량 개념 하고는 비례 관계 유량 하고는 이것은 비례 관계 에 속 합니다. 그럼 회전수가 두 배 증가되면 양수량 유량 두 배 증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정 양정 하고는 우리가 제곱에 비례 합니다. 제곱에 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요. 제곱 그러면 회전수를 두 배 증가 했다. 그럼 양정은 네 배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 이니까 그리고 축동력 은 세제곱 이에요. 세제곱 에 비례 가 됩니다. 세제곱 그러면 펌프 회전수를 갖다가 두 배 증가했다. 그러면 축동력 은 여덟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급수 방식을 네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면서 기억하시고 회전수하고 관계는 정확히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급수 방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없는 부수 방식을 범버 직송 방식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리고 368페이지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이 나와요. 자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은 다름 아닌 이거죠. 우리가 고층 건물을 그냥 하나로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의 방식으로 공급되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다 물댐크 얹어가지고 이렇게 내려 쓰게 되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저층분은 수압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층분은 수압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저층분은 수압이 가되죠. 고층분은 수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사용에 불편이 있을 거죠. 그러면 수압이 커지면 워터에만 숙격작용도 생기고 사용시도 불편하고 밸브나 이런 것도 파손 고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 조닝을 한다. 그래서 존을 나눠서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을 급수 조닝 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급수 조닝 은 왜 안 해야 그래서 급수 조닝 의 목적적인 측면부터 간략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을 나눠서 물을 공급해주는 것을 우리가 급수 조닝 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급수 조닝 의 목적 개념 은 사실 급수 압력 급수 압력 균등 하 그러면 사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저청부의 수압이 너무 가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청부 적절한 수압을 유지하기 해서 하는 거죠. 저청부 적절한 수압을 유지하기 해서 하는 거예요. 적절한 수압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급수 조능 을 나눠서 공급을 해주겠다. 이것을 급수 조닝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워테마 숙격 작용 방지 워테마 숙격 작용 방지 사실 수압이 커지면 워테마 숙격 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수압을 줄여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벨버려나 이런 부속품 파손 방지 부속품 파손 방지 이런 걸 목적으로 급수 조닝 한다. 그래서 조능 나눠서 공급 해준다. 자 그러면 펌프 직송 방식의 조능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공급 하면 힘드니까 지하 저수조 물을 갖다가 하나의 펌프로 공급 하면 힘들어지겠죠. 수압이 꺼지니까 두 개 좀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 펌프를 별도로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아래 존은 하나의 이 펌프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빗존은 이 펌프가 가동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공급할 때는 이 저청부가 커지죠. 그럼 줄이니까 저청부의 삽이 좀 줄어들거든. 그래서 급수압력의 균등화를 해서 존을 나눠서 물을 공급해주는 것 이것을 급수의 조닝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때 급수조닝 압력은 이렇게 하자는 거죠. 급수조닝 압력은 급수조닝 압력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사실 사람이 거주하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호텔은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0.3에서 0.4 메가파스컬 이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압을 알고 있으면 메다 수도가 나오겠죠. 곱하기 100을 하면 대략 30에서 40 메다 만큼 하나의 존을 구성을 하자는 거예요. 존을 구성을 30에서 40 메다 마다 우리가 구성해서 공급해 주자. 그런데 사무소 오피스텔 이다 이거죠. 사무소 건물은 사람이 자는 건 아니죠. 그래서 0.4에서 0.5 메가파스컬 이 사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40에서 50 메다 존을 구성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 주자는 거예요. 정면을 봐주고 그리고 이제 조닝 방식에서는 청별식 개념이 있고 중개식 부스터 방식이죠. 청별식을 세퍼레이트 방식이라고도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별식 개념은 이렇게 해 주는 방식이에요. 청별식 개념은 이렇게 존을 나눌 때 지하 저수존물이 있잖아요. 이것을 존을 나눌 때 펌프 하나 설치해가지고 존마다 고가탱크 하나씩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존 이렇게 해서 위에 고가탱크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온 거 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청별식 개념이에요. 그러면 중개식은 중개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식 개념은 자 이게 중개식이에요. 존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지하 저수조의 물을 펌핑에 올린다. 그러면 아래쪽은 펌프 올려가지고 이렇게 물탱크 내려쓰죠. 그럼 남는 물 여기서 퍼올려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예요. 물을 중개해 줬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중개식 릴레이해줬죠. 중개식 개념이 되고 그래서 부스트 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마 밸브 방식이라는 것은 압력을 줄여주겠다. 압력 가마 밸브 그러면 가마 밸브 써야 한다. 자 그러면 얘는 고가수조 하나만 딱 사용해가지고 고가수조 내려올 때 자 이거죠. 저층부의 수압이 커지니까 여기에다가 가마 밸브 하나 달면 될 거 아닙니까 이 가마 밸브를 달아가 밑으로 내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력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층마다 가마 밸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개 군으로 해서 조닝해서 이제 가마 밸브를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압력을 줄여주는 밸브를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 조정 방법의 조합 펌퍼식은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이거 이거 개념 펌퍼로 펌퍼로 조절해 주는 게 각종마다 이게 펌퍼 가압 조정 방식 조합 펌퍼식 압력 조정 방법이 있죠. 그리고 옥상 탱크하고 두 개 조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조합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이거죠. 밑에는 펌퍼로 펄리고 아래조는 윗조는 펌핑 올려가 위에서 아래로 고갓된 거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밑에 펄려가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마 밸브하고 뭐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369페이지 보시면 뭐 배관시 유의사항 나오죠. 그래서 이제 펌퍼의 출구에 체크밸브는 급히 닫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급히 닫히는 체크밸브를 쓰게 되면 워터에 숙격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나사 접합은 건물 진동에 누수에 용접을 해서 터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배관의 고정지지나 방진에 유의해야 되죠. 뭐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워터에마에서도 진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점 간략히 구분 좀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급수 방식 그래서 일반 건물의 급수 방식 네 가지에 대해서 다뤘고요.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 급수 쪼닝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범퍼 관련된 거죠. 범퍼하고 그 다음에 급수 설비 급수의 오염 관련된 거 그런 거하고 배관 설계 지주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